인사할 뻔했다 인사할 뻔했다 괜찮아? 주사님 보고 짖네 주사님이 안경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섭나보다 여기가 아니야? 무운 주사님은 안할 것 같아 무운 주사님은 안할 것 같아 마지막으로 찍으면 되겠다 여기 커서 에너지라고 그럼 좀 내려오시면 되겠네요 지나쳐 가셨대요 그만해라구 어여 들어오세요 잠가요 팀장님 시작하셨습니다 덥니다 뭐가 많아서 뭐가 귀여운 거 아니야? 여기 밑에 줄부터 이렇게 한 다섯 줄 잡아가시면 돼요 이렇게 큰 거는 이렇게 큰 거는 상품 가치가 있어서 이거 별로 안 땄어 아니에요 저기 한 박스 땋아주다 두잖아요 아까 벌레 있던데 벌레 찍을래요? 너무 싫어 꺼져 빨래 멋있어요? 아이씨 너무 웃었던 거지 몰래 찍으려면 좀 긴밀한 팀장님 몰래 안 먹어 한 주먹씩 모아서 먹어 손에 한 주먹씩 주먹씩 따갖고 신나요 쩝어 그거 지연이한테 맡겨야 되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요 다시 오랫동안 보러가 세계로 여기 나 현 허 야, 어떡해요.